자 이제 2장을 보시면 달항당이니 왈 달항이라는 것은 동네 이름이야 달항 그 마을 당자거든 당자가 즉 달항이라는 마을에 사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게 달항당인 말이에요 대제라 공자여 대제라 이건 뭐예요? 위대하도다 아주 훌륭하시구나 공자셔 공자님이시여 그 말이야 박학이 무소성명이로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박학은 하되 무소성명이로다 그 말이죠 학문은 해박하신 것 같지만 무소성명이로다 성명 이룰성자 이름명자에요 이름을 이룬 바가 없도다 지금 말하면 올림픽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떤 선수는 그 분야의 금메달감 그러잖아 그런데 공자님은 그게 아니고 그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딱 하자라니까 뭐라고 특별히 딱 이름난 게 없어 그게 뭐예요? 달항당인 이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훌륭하시긴 한데 그분은 뭘 잘한다고 할까? 도대체 뭘 잘하시는 분일까? 어이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말한 내용이죠 무소성명이란 게 그런 거예요 그 당시도 어떤 사람은 칼을 잘 쓴다 어떤 사람은 춤을 잘 춘다 어떤 사람은 뭘 잘한다 이렇게 이름 나잖아 그런데 공자님은 이름 난 바가 없던 말이지 다랑은 당명이니 다랑은 당자가 마을당자거든요 그래서 마을의 이름이니 기인성명은 부전이라 그 사람의 성명은 전하지 않는다 박학이 무소성명은 학문은 해박하지만 이름을 이룬 바가 없다라는 것은 개미기학지박이 아마도 그 배운 것의 해박한 것은 미 아름답게 여기면서 미자와 석자는 반대 개념으로 쓰인 거예요 여기서는요 석기불성일예지명랴 하나의 예 하나의 제주를 이루었다는 그러니까 일예의 명칭을 이루지 못했다 하나의 제주라도 이름을 이루지 못했다 어느 한 분야라도 특칠나게 뭘 잘한다는 이름은 나지 않은 것을 석에 석하게 여긴 거다 거기 개미기학지박이 석기불성일예지명랴 아마도 그 배운 것을 즉 학문의 해박한 점은 미 찬미하면서 아름답게 여기면서 석기불성일예지명랴 하나의 제주, 하나의 예능, 예능의 명, 명칭, 명예, 이름남 그것을 이루지 못한 것을 애석하게 여긴 표현이다 결국에는 공자님 대제라 그랬으니까 칭찬을 하신 거잖아 공자께서 문지하시고 자아 문지하시고 공자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위문제자와 문제자, 문은 문화생 제자들 제자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오하집고 하집 하는 어느 것 이런 뜻이에요 어느 어떤 집은 어느 또는 무엇 이렇게 되겠다 하집 무엇을 잡을 것 내가 어떤 분야로 이름나기를 바랄까 에이 내가 이거 잘한다고 할까 저거 잘한다고 할까 그런 얘기에요 오하집고 내가 무엇을 잡을 것 집어호와 집사호와 어자는 옛날에 말 모는 기술이에요 어부 그러잖아 말 모는 사람 요즘 말로 말하면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지 집사 대 사는 사격이야 내가 말 고삐를 잡을까 아니면 내가 활 쏘는 것을 잡을까 그쪽 분야로 이름이 날까 이쪽 분야로 이름이 날까 그 말이에요 오 집어 의로이라 에이 나는 차라리 말모는 말모리꾼이 되겠다 당신의 겸사지요 에이 그렇다면 나는 말모는 사람으로 이름 나야 되겠다 그러자 그러자 제자들은 그 말 뜻을 알아듣고 뭘 하겠겠어요 에이 선생님 참으시지요 그랬겠지 그자 응 그랬겠지요 저 다랑당이니 몰라서 하는 말씀이지요 그랬겠잖아 집은 집은 전집야라 여기 집자는 전문가 그런 뜻이에요 전문가 오로지 잡는다는 뜻이니까 전공한다 그런 뜻이죠 사어 개일예이 활 쏘는 것과 말모는 것이 다 하나의 제주요 하나의 제주로 대 어 위인복하야 말모는 것이 다른 사람의 마부가 띄어가지고 인복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마부가 띄는 거야 그게 뭐예요 다른 사람 말을 몰아주는 사람 마차를 몰고 가는 사람 마부가 띄는 거니 소집이 우집하니 잡은 바가 우자는 더욱 우자예요 더욱 더 낮은 자리잖아 낮으니 언 욕 사로 하소집이 성명호와 마라데 나로 하여금 무엇을 잡아서 성명 명예를 이름을 이루기를 바라는가 내가 뭘 하기를 바라는가 이거죠 연즉 그렇다면 오장 지버의라 하시니 내 장차 말모는 것을 잡을 거다 즉 내가 말모는 전문가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시니 문 인 얘기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칭찬할 예자예요 칭찬하는 것을 들으시고 승지 이 겸 야 신이라 이을승 자지요 겸 겸손함으로써 이어서 말씀하신 거다 이거죠 칭찬을 할 때 그냥 딱 잘라서 거절하는게 아니라 아 그래 그럼 난 뭘 잘해야지 이렇게 받아들인 그런 말 거예요 윤씨 왈 윤씨왈 성인이 도전이 덕비하야 여기 도전 덕비 네 글자가 성인을 표현한 말이에요 도전 전자는 온전전자잖아 100% 도를 다 당신 몸에 지니고 덕비 덕이 또 다 갖추어져서 완벽한 이 구를 말한다면 완벽한 100%의 구인데 어느 한 분야로 각이 진게 있어야 그걸 짚어서 잘한다고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런게 없단 말이죠 불가의 편장으로 목지하라 편자는 이게 치우칠 편자예요 어느 한 분야로 치우친 것의 그 잘한다는 것으로써 목지 지목할 수가 없었다 아 그 사람은 그거 잘해 그거 잘해 이렇게 그것이라고 뭐라고 찝을 수가 없었단 말이지 이유는 어디 있다고? 도전 덕비 그렇기 때문에 다랑당이니 견 공자리 대하고 다랑당의 그 사람이 공자의 위대함을 보고 의기 소확제 박이 석기 분리 일선으로 석기 분리 일선으로 그 하나의 선으로써 뭐 하나 잘한다는 것으로써 세상에 명예를 얻지 못한 것을 애석하게 여긴 것이니 석자는 거기서 해석하는 거에요 게모 성이니 부지자여라 암튼 아마도 성인을 흠모하면서도 성인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인가 보다 고로 공자왈 그러므로 공자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육사로 하소지비 득이며오하 나로 하여금 무엇을 전공으로 잡아서 이름이 이름 얻기를 바라느냐 라고 하셨으니 연즉 그렇다면 오장 지버이라 하시니라 내 장차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말을 몰아주는 마부가 되겠다라고 답변하셨다 그래서 이 성인은 다른 사람이 속된 말로 깔아 뭉개려고 해도 깔아 뭉개지지도 않고 더 겸사를 하신단 말이지 근데 우리 일반 사람들은 뭐에요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하고 더 키우고 더 잘난 척 하고 그러잖아 근데 성인은 있는 것도 감추고 자꾸 더 낮추신단 말이지 그 점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죠 달항 당이니 왈태제라 공자여 박학이 부소 성명이루담 달항은 당명이니 긴 성명은 부전이람 박학이의 무소 성명은 개위기학지파기에 석기의 불성일예지명야람 자잎은 자잎은 지하하시고 위문 제자왈 오하짚고 집어호와 집사호와 오이집어 위로리람 집은 전집야라 집은 전집야라 사오이 개일예이 오이 위인 복하야 소집이 우피하니 언욕 사루 하소집이 성명호암 연즉 오장 집어 위라하시니 문인 얘기하고 승지 겸야시니람 윤씨 왈성 이니 도전이 덕비하야 불가 이 편전으로 목지하람 달항 당이니 견공자 지대하구 의기소 학제박임 석기 불일선으로 특명 어세하님 계모성 이니 부지자야람 고로 공자발 욕사로 하소집이 특위명호암 연즉 고장 집어 위라하시니람 전 애니 single 메디 처영 책